왼쪽부터 시선 바라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 신입사관 구혜령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었죠 아스트로의 은우씨 연기면 연기, 무대면 무대, 노래면 노래 포즈면 포즈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은우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은우씨 이제는 얼굴 천재가 아니라 그냥 천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니어스 은우 감사합니다 미소도 한번 보여주시죠 은우씨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 은우씨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으로 여심을 사로잡았던 우리 은우씨가 이번에는 치명적인 섹시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치명적 섹시미 지금 뽐내고 계십니다 강렬한 눈빛 강렬한 눈빛 감사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왼쪽도 네 좋아요 중앙도 한번 마지막으로 바라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우씨 잠시 무대 옆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엠제이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엠제이씨 나와주세요 역시나 엠제이씨도 시선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아스트로의 공식 흥부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미소를 갖고 있는 우리의 엠제이씨 네 고맙습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얼마 전 복면가왕에 출연해서 깨꼬리같은 목소리를 뽐내기도 했었죠 아스트로의 자랑스러운 메인보컬입니다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어요 네 메인보컬이자 아스트로의 맏형이죠 예 우리 엠제이씨 aka 먼지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불리우고 있는 우리의 엠제이씨 네 이번 블루플레임 활동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옆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아스트로의 진진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진씨 나와주세요 진진씨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네 우리 아스트로의 진진씨 아스트로의 기둥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우리의 리더죠 우리의 진진 네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께 사랑의 하트를 또 보내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트 고맙습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볼 수 있겠죠 우리 진진씨의 백만불짜리 눈웃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aka 강아진진 먹먹미를 또 발산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우리 진진씨 네 이번 앨범에서 음악적 재능도 한껏 발휘했다고 합니다 전곡 랩메이킹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날로 성장하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예 여기 푸른 불꽃을 표현한 건가 봐요 이 손짓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진씨도 무대 옆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아스트로의 라키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키씨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라키씨도 왼쪽부터 시선 바라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강렬한 눈빛 파워풀한 댄스 실력의 소유자 라키씨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기분이 저기압일 땐 라키의 직캠을 봐라 예 저도 많이 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라키씨 중앙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이번 앨범에 아스트로의 따뜻한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라키씨의 자작곡이 또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키씨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세요 라키씨가 발산하는 무한성장 에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라키씨 고맙습니다 라키씨도 이렇게 푸른 불꽃 블루플레임 포즈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강렬한 눈빛과 함께해야 저 포즈가 더욱더 빛이 나는군요 네 살짝 오른쪽 틀어서 그 포즈 그대로 예 왼쪽에 계신 기자님께도 한번 그 포즈 그대로 예 라키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무대 옆에서 대기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아스트로의 보석같은 막내 산하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씨 감사합니다 그새 키가 또 크고 왔네요 예 날로 성장하는 우리의 산하씨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어요 산하씨 감사합니다 아스트로의 보석같은 막내 감미로운 미성의 소유자 우리의 산하씨입니다 네 중앙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데뷔 이후 밴들과 형들의 사랑을 받으며 실력도 감성도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윤산하 네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무대 예능 연기까지 다방명에서 맹활약 중인 우리의 산하씨의 모습 역시나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장하는 산하씨지만 그래도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 산하씨의 애교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산하씨만의 애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예 하루에 피로가 싹 가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씨 고맙습니다 무대 옆에서 다음 무대를 준비해 주시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